안녕하세요. 저는 26기 채윤입니다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곡을 EVE의 탬버린이라는 곡의 리정이 코레오라는 코레오브라피랑요. 절크 레이디즈라고 해서 절크 파티 때 절크 레이디즈라는 팀이 했던 코레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고 뽑는 인원은 저 포함 7명에서 최대 9명까지 신입생 팀원은 최소 한 자리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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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너무cede! 네! 맛뿔맛 맛뿔맛 광고중이에요? 광고중 이 노래 아니에요 이 노래에요? 이 노래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이 노래에요 너 기자 잔다 그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 너가 한국에 있는 줄 알아 2분 40초 2분 40초 2분 40초 1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3분 40초 4분 40초 2분 30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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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